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? 옥녀가 살아있다니! 어쩜 그녀 명줄이 이리도 끈질길 수 있단 말입니까? 아니, 이게 뭐게? 이번 옥녀가 죽을 고비를 넘긴 거 다 정란적인가 지시한 겁니다 전 이번 일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옥녀의 상태는 지금 어떠하냐? 아직 거동은 어렵습니다 아직도 범인을 못 잡았다 하더냐? 예, 전 밖에 좀 나가보세요 옥녀 성님이 나우리 뵙자고 왔어요 옥녀가? 옥주 마마께서 저자들의 악행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제가 옥주가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